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빼앗을 것은 다 빼앗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나긋나긋하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그 안에 악마성이 있기 때문에 제어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릅니다.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야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때문에 사심을 내려놓고 그래도 언어를 같이 하고 그 땅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나라의 사람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데에 비해서 더 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민족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10년 동안 부정성 을 저지르고 그걸 대통령이 덮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선관위는 지금 이제 이번이 마지막 전쟁이니까 이번만 여러분들 그냥 딱 장악하게 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무자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상상했던 것 중에서 가장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진행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정거체정을 막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라도 판사들이 다 자기 편인데 뭐 무리하게 안 맞출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우리 편 대통령도 우리 편 전 법무부 장관도 우리 편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 편 국힘도 우리 편 언론계도 우리 편 검찰도 우리 편 경찰도 우리 편 다 우리 편인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국민들 보기를 졸로 보겠죠 뭐 귀하게 보겠습니까 우리 그냥 선관위 사람들한테는 국민들이 졸로 짐승처럼 보일 겁니다 병신들 안 보이겠습니까 10년 동안 부정성을 해도 찍소리를 못하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표를 그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내가 믿는 당이 당선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희망은 좋으니까 꿈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과 딱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결과 결과 나오는 걸 보면 표 대해주면 장사 없습니다 우리 당이 이긴다 우리 당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신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이 이기는 뭘 우리 당이 이기입니까 표를 만들어 표를 훅 집어넣어 준다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전번에 여러분들 비례대표 여러분들 표 보았지 않습니까 아니 열린 민주당하고 여러분들 뭐죠 무슨 우리 민주당인가 여러분들 위성정당와 자매등당에 표를 확 주지 않습니까 다른데 다 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정선거가 발각될 것 같으니까 부정선거가 드러날까 봐서 선관위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친히 선거관리위원장인 판사가 납시여 이런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게 정상입니까 판사들도 다 미친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선관위원장 맡아가지고 지새끼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가지고 그냥 선관위원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검지서 동영상찰력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외부의 유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공익목적으로 여러분들 휴대폰을 가지고 선거현장을 찍었는데 그걸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판사들이 앞장서는 겁니다 권순일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천대엽인지 하는 친구하고 대한민국 국가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선관위 조작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대한조작국이죠 어떻게 민국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니니까 아직도 환심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대지인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악소리 날 때가 되면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외쳤는지 알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무슨 이유로 부정선거 방지 최정을 맡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워 사람들의 촬영을 맡는가 여러분 전문에 보셨지 않습니까 전문에 대만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마음대로 찍고 너무나 간단하게 동네 사람들이 마시러 오듯이 다 와가지고 뒤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나라에 사는 겁니다 이러고도 이러면 나라가 잘 될 것 같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나라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악단 퍼먹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뭡니까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훨씬 더 화끈하게 할 겁니다 한 25% 끌어올려야 되니까 보시게 되면 선관위원장의 판사가 친히 사전투표소까지 왕림해서 창간인의 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지우게 하고 휴지통 비우기까지 하긴 하면 유출금지 서약서를 쓰게 강요했다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데도 사전투표를 하라고 권유한다는 겁니다 암담합니다 하기야 판사 나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신기한 게 아닌 게 이 판국에 부산까지 가서 사전투표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판사만 남을 할 수 없는 게 다 미쳤으니까 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이 판국에 이런 부산까지 가서 사전투표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맨날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칩니다 아 나는 밀턴 프리더만의 선택의 자유를 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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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키우는 자유겠지만 윤석열의 자유는 개 키우는 자유일 겁니다 싸가지가 없어도 진짜 없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우리 세상이고 이번 한 번만 하면 뭡니까 그냥 더블당와 같이 이런들 어떠라리 저런들 어떠라리 그냥 그래서 그냥 사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선관위를 만들었더니 모든 책임을 왜 참관인이 지게 하냐 서약서 강요도 범죄다 판사가 그것도 몰라 참관을 왜 하는데 선거 책임은 선관위 너네들이 전하지 미친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만 선거에서 이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철저한 분권하였지 않습니까 투표가 끝나게 되면 만 4천 개 이름 투표소에 동시에 개표가 진행되고 두 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도 예외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부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거관리를 하는 권력이 중앙선거안에 집중되니까 그렇게 부패하게 된 겁니다 뼈아픈 것은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바쁠 때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다 부패해 가지고 그렇게 괴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어렵게 된 겁니다 가끔 이렇게 밤에 생각해 보면 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1960년에 4.19 의거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패기가 다 죽었습니까 그 4.19 때 여러분들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이 지금의 80대입니다 지금의 90대입니다 그때 조선인하고 여러분 한국인하고 지금 한국인은 천양식차가 다릅니다 배는 불러졌지는 모르겠지만 옳고 그러면 너무나 흐릿해진 겁니다 한국인이 같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바뀐 겁니다 누구도 부정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훌륭함이나 선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겁니다 남이 다 해 주겠지 남이 해 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입 닮으러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는 겁니다 모든 길은 노예로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에 의하면 저항하지 않으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울산 남구 신정 1동과 신정 3동에도 개수한 인원과 실제 사전투표자수와 단말기 인원이 발표 사전투표자수 전산 프로그램 제조 생산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가 큰 차이가 난다고 2위를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속보 사전투표자수 44% 이상 부풀린 정황포착 대구 도태구 후보 지역구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시작 2시간 만에 창간인 개수는 95명 전산 단말기는 137명 상세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나라는 참 독일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해서 명 판결 내렸지 않습니까 선거는 선거라 하면 평범한 시민들의 두 눈으로 유관으로 검증 가능할 때만 정당성이 부여된다 따라서 투표 부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산투표지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눈을 벗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투표함들은 전부 다 눈을 벗어난 겁니다 사박 5.14에 누구를 믿고 cctv를 어떻게 묻어 지역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람들이 밑에 다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미친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거부정을 10년 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우파 대통령으로 뽑아 놓은 사람이 본인 재임 시에 여러분들 세 번 부정성을 당하고 또 여러분들 네 번째 부정성을 당한 겁니다 이 미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눈을 다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트위트에 올라온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로 박힌 나라들은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 같은 거 안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1975년대 우편투표 폐지 멕시코 1992년대 우편투표 폐기 벨지움 2018년도 우편투기 폐기 왜 부정선거 때문에 스웨덴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음 이태리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음 우크라이나 우편투표 인정하지음 러시아 우편투표 인정하지음 일본 우편투표 인정하지 않음 중앙 동미들이스트 중동 국가들은 우편투표 인정하지 않음 라틴 칸트리 남미 국가들도 우편투표 인정하지음 거의 대한민국 선거는 아프리카 말라이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좀 이렇게 잔머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선거사기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죠 선거사기치는 기계를 만들어서 콩고를 여러분들 보내서 콩고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받을 정도인 겁니다 어쨌든 잔머리들은 대단한 겁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들 징글징글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듣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4년입니다 4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 민족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한배를 느낀 겁니다 이 보면 보시게 되면 이거 보시게 되면 울산 남구 신정 1동 투표소 참관인 오전 9시경 40명 차이 오전 9시 30분 58명 차이 11시경 594명 체크인 단말기상 609명 100명 이상 차이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가면서 계속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잖아요 숫자를 이렇게 가짜 숫자를 점선처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짜는 미친데 진짜는 그러면 참관인들이 개수 개수기를 가지고 척정한 건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계속 차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판사들이 다 동업자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울산지역 참관인의 개수 이렇게 센 겁니다 단말기와 개수가 100표 이상 차이가 나서 2위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지역 참관인은 이렇게 개수기를 통해 개수하며 집계했습니다 이걸 세면서 여러분들 몇 표 몇 표 몇 표 이렇게 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위 제기서 2024년 4월 5일 오전 울산 남구 신정 1동 투표소 관리관 오전 9시경에 40명 차이 9시 30분에 58명 차이 11시 현재 594명 체크했었는데 모니터 컴퓨터 상으로 690명입니다 1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정을 요청합니다 2위 제기 사전투표 참관인 암흑에 누구누구 두 사람 이렇게 한 겁니다 시민이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또 다 깔아뭉개겠죠 이게 뭐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뭐죠 이렇게 그냥 조폭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이 나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 자체가 이걸 다 덧불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참 딱한 일인 거죠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이 현재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 1일차에서 어떻게 진행됐고 2일차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모를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한 번 더 요약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4월 10일 총선을 포함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이 핵심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표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유령 및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2명당 1표 3명당 1표 4명당 1표씩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 역사는 거의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1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우리가 못 알아서 알지 못해서 문제였지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정황이나 정거물들을 총종합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 7.6%를 뻥튀게 해가지고 약 300만 비상정들을 집어넣는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들 전국규모의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사전투표일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이 완결되고 투표함이 일단 사전투표수가 지역선간 위 간할하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적합니다 그건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다 완비된 상태에서 4월 10일 날 저녁에 투표함이 이동할 겁니다 그 이후에 투표지 불기를 돌리든 개수기를 돌리든 수견표로 하든 다 쇼입니다 그냥 모든 선거의 결과는 4월 6일 5일 양일 사이에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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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